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엄마! 커튼 좀 쳐줘! 그래서 엄마가 와서 커튼 이렇게 딱 쳐주고 어떤 암살 위험에 참는 게 그냥 이렇게 레이저 빔 이렇게 근데 무섭죠? 총인 줄 알고 근데 저는 제가 어디 그 식당이나 있는데 가서 사인을 했잖아요? 거기 꼭 가서 밑에 자기 사인을 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왔다 갔다 김기현옥 사인 밑에다가? 네 어머 뭐 어디 뭐 접시에 놔도 그 밑에다가 일심동체야? 일심동체야? 꼭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밑에다가 한 사람이? 똑같은 사람이? 네 저도 뭐 그 정도는 있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궁금했던 게 유치원 선생님 하셨잖아요 유치원을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됐어요? 18년 했어요 와 오래 하셨네요 일을 다 끝내고 집에 와서 대본을 외우려고 무릎에 대본을 딱 놓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연속곡 6개 아 이게 주인공이다 보니까 대사 분량이 너무 많은데 지금부터 외워야 내일 아침에 녹화를 해요 외우다 외우다가 지쳐요 그러면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하죠 응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이 아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원해서 한 직업인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 지금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하던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저희 집에 유치원 선생님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밑에 밑에 두 번째 여동생인데 굉장히 재밌어해요 유치원 아이들하고 보내는 생활을 너무 즐거워해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니? 그랬더니 재밌대요 그래서 그 일이 행복하니?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그래? 그러면 우리가 가족사업으로 유치원을 한번 해볼까? 그랬더니 제 동생이 최고 언니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 다음에 언니가 행복할 수 있고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해보자 이라고 한 2년 준비했어요 유학교육을 다시 공부하고 18년 하고 너무 열심히 너무 행복하게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선생님 저 사랑유치원 1회 졸업생이에요 2회 졸업생이에요 이런 애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고맙고 유명적인 만남? 5살 연화 내가 좋아해? 밀당 밀당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이야 자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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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나도 남겼어 조지혜 김희숙 씨는 한때 그 노초녀의 아이콘이었어요 극적으로 만 39세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결혼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아 더워 옛님이 더 더워 하하하하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의 나이면 시집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. 그런데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었어요. 아 그래요? 네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38 겨울이에요. 연말에 이제 뭐 식구들하고 어떻게 지낼지 다 의논을 항상 해왔었거든요.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 연말에는 어떻게 할까? 그랬더니 아 너무 시큰둥한 대답으로 언니. 한숨을 쉬면서 우리는 다 가족이 있고 아빠는 엄마가 있고 엄마는 아빠가 있고 언니만 아무도 없는데 언니가 좀 알아서 언니를 책임질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무 서글픈 얘기니까 술 잘 못하고. 그럴까요? 이거까지 안 드시지만. 이거 이제 막 마시면서 하면 오늘 큰일 납니다. 그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한 일곱 명쯤 이렇게 쫙 같이 갔어요. 이렇게 보면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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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다 뭐 돌아온 싱글도 있고 오리지널 싱글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장시 싱글도 있고 일곱 명이 다 여자가.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게 궁상만도. 다 돌아오신 분들 이거. 다 하시는 거야. 이 속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영화를 딱 보고 나와서 난 다시는 여기에 끼지 말아야지. 아 이거 안 되겠다. 나도 짝이 있어야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결혼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어요. 마슨 같은 건 안 보셨습니까? 봤어요. 결혼을. 다운. Together.